자 다음은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의 논리맥락은 우리는 지금 총론 배우고 있죠. 총론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웁니다. 잘 안 써지네요.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이때 앞에서 지금 배운 것은 정말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행정이법이 있죠. 그리고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논리맥락만 잡기 때문에 세세한 개념까지 잡기는 힘듭니다. 기본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중간 영역에 걸쳐있는 게 바로 행정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계획은 일반적 추상적일 때도 있고요. 개별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자 논리맥락 잡습니다. 행정계획은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총론 배웁니다. 그 중에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 행정이법과 행정행위 중간 정도에 존재하는 행정계획을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법적 성질은요. 결국 처분성 논의입니다. 행정계획이 처분성이 있느냐. 이건 결국 소송구조에서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대상적격과 연결되어 있다. 즉 행정계획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돼서 취소 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의 논의입니다. 행정계획의 의의는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법적 성질은 학판이 있는데 판례 같은 경우는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한 경우가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성질설로 가면 되겠어요. 자 논리맥락은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계획 파트가 일반 행정작용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행정이법과 행정행위의 중간적 영역에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정계획 내에서도 법적 성질은 처분성, 즉 소송구조에서는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논리와 맥락이 됩니다.